원산지 실무사 안녕하세요. 오늘 원산지 실무사 강의 처음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요. 제가 맡은 과목은 원산지 실무에서 뒤에 전산 시스템을 제외한 부분이고요. 저는 강의를 맡게 된 왕준영 관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무사 시험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원산지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원산지 정보원에서 F2에 관련된 원산지의 관리 역량을 검증을 해서 현업에 투입하기 위한 자격증인데 관리사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뭐 객관식 시험이긴 한데 과목도 네 과목이고 공부량도 비전공자들이 하면은 꽤 해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거에 서브 자격증으로 실무사란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목은 두 과목이고요. F2의 원산지 이론, 원산지 실무 이렇게 두 과목이고 뒤에 그 실무적인 그런 전산에 대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률은 한 5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난이도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하고 물론 계획상의 얘기인데 그리고 FTA에 우리나라가 지금 FTA 협정 맺은 게 한 11개 정도 되는데 11개인가 12개인가 되는데 그거가 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관리사는 다 시험 범위인데 관리사의 시험 범위는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된 우리나라와 발효된 FTA 협정인데 여기서는 미국이랑 EU, 아세안 이렇게 세 가지 협정만 범위에 들어가고 난이도는 아무래도 조금 낮을 거예요. 그리고 주 시험 응시 예상되는 대상이 고졸 및 초대졸 인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탁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실무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는 좀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원산지 인증출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협정, 어떠한 품목 또는 그 기업 전체가 원산지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인데 그게 있으면 특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관 발급할 때, 원산 증명서 신청할 때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을 좀 면제해주고 처리를 빨리 해주고 그런 약간의 특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출자의 요건을 보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기업에서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 전담자를 두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인원이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랑 계약을 맺거나 예를 들면 관세사나 그런 외부 전문가랑 원산지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 번째는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를 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 교육 이수는 매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격증이나 외부 전문가랑 계약을 하면 그건 한 번 한 걸로 계속 인정이 되죠. 그동안에 인정되는 자격증이 원산지 관리사 관세사는 내부에 있다면 당연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랬는데 실무사도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쪽 부분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생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수업을 들으시면서 몰랐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 책 자체의 내용은 그렇게 많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두껍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반적인 지식들을 이론을 또 좀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같이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책도 재밌게 돼 있어요. 만화도 많이 있고 사진도 많이 있고 총 천연색 풀칼라로 이렇게 책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냥 저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서 이쪽 FTA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학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열 다섯 시간이죠. 그러니까 세 시간씩 다섯 번의 강의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뭐 교재 내용에 비해서 조금 어 많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지만 어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그러니까 저기 인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천천히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저기 덧붙여 가면서 예 좀 자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아 지금 원산지 FTA 원산지 실무 강의입니다. 1호는 아마 또 다른 별도의 과목으로 하시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과목의 구분을 보자면 이론은 말 그대로 원산지와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만 실무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실무 강의에서도 그 이론의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수업을 들으시면서 병행하셔도 되고 만약에 따로따로 듣는다면 이론을 먼저 들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의 차례를 보시면 이번 강의에서 진행될 거는 이제 대단원으로 크게 세 단원이 있어요. FTA 실무의 개요 그리고 FTA 원산지 판정 그리고 FTA 원산지 증명 이렇게 크게 로마자로 된 그 대단원들 보이시죠? 그래서 총 197페이지 한 200페이지 조금 넘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뭐 시간 안배를 조금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원산지 판정의 개요 까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또 다음 거를 좀 설명할 수 있고 일단 진행 상황을 보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FTA 실무 활용 방법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목차가 FTA 실무 개요 FTA 활용 수집 통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음 보시면 그 밑에 표 그림으로 된 거 보이시죠? 보시면 FTA 실무 개요에서 FTA 활용과 FTA 실무가 무엇인지 두 번째 FTA 실무의 범위와 내용 어디까지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예 그런 부분들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FTA 활용 수집 통관은 일반적인 수집 통관의 방법과 FTA를 적용한 활용한 수집 통관의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혼자 강의를 하니까 쉽지는 않네요. 농담도 못하고 예 그 제가 하는 얘기나 그런 뭐 강의 여러분들은 리액션이 없으니까 음 조금 어렵긴 한데 네 한번 볼게요. 8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FTA 실무 개요 첫 페이지부터 이제 만화로 이렇게 장식이 됐죠. 네 보시면 그러니까 뭐 예 이게 둘 다 남자인가요? 하여간 뭐 그 그 회사 공장이 예전 같지가 않대요. 가동이 유럽 경제 위기 아파트 때문인 것 같다는데 근데 이 회사는 EU FTA 덕분에 예 꾸준히 괜찮은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여기 쪽 얼굴 더 큰 아저씨가 그러죠. 예 네 자네 인증인가 뭔가 받는다고 세관에 서류 제출하고 심사 받느라고 고생했었지 어 우리 회사 외출이 경쟁 기업에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FTA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위로는 위로나 격려는 못해줄 방정 팔짱 끼고 앉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여기 또 오타도 있어요. 인증인가 뭔가예요. 인증인가 뭔가가 아니고 네 참 이쪽 업무가 굉장히 그 업무량에 비해서 좀 회사나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인정 받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티가 안 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뭐 책임 소재도 많고 하지만 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 뭐랄까 좀 각광받고 이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담당자들이 많이 그런 점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자 그래서 밑에 생각 열기를 보면 FTA 활용으로 얻는 혜택은 무엇이고 혜택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되는 실무 내용은 무엇일까 라는 거를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TA 활용이란 뭘까요. 그 9페이지 보시면 FTA 활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FTA가 발효되어서 뭐 최악 상가국부터 수입하는 제품 또는 원재료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 결국 FTA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게 뭐 프리 트레이드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그냥 그냥 FTA FTA 준말로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이 풀 네임은 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 자유 무역 협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음 우리 둘이 무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자. 세금 없이 그러니까 물품의 수출입이 그러니까 국제 무역에 있어서 부과되는 세금이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철폐를 하거나 낮춰주자. 뭐 그런 예 협정을 FTA라고 하죠. 그래서 어 그 그 FTA가 되면 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어 수입하는 그 물품이 붙는 세금이 낮아져요. 예 예외되는 품목 적용이 제외되는 품목도 있고 세율이 발효되자마자 바로 0% 0% 떨어지지 않는 품목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에 세율이 인하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 가장 대표적인 기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시면 기존보다 더 싼 가격의 제품 소비가 가능해져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거나 기업들의 원재료 수입 원가 절감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여기 수입이라고 하나 더 표시를 해줄까요. 네. 소비자 후생이라는 건 뭐냐면 아 어떠한 가격을 지불했을 때 얻는 그 효용이 어 뭐 바꿔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FTA가 체결되기 전보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어 같은 그런 효용을 누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옆에 뭐 용어 설명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랑 제일 먼저 체결된 협정이 뭐냐면요. 칠레에요. 칠레. 몇 년도 뭐 오래됐죠. 근데 칠레에 FTA가 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와인이랑 와인이랑 포도 이게 가격이 엄청 내려갔어요. 왜냐면 관세가 예 FTA로 인해서 철폐되거나 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칠레도 남미쪽이라 와인이 되게 유명합니다. 칠레에서나 와인 포도가 많이 나니까 와인도 유명한거죠. 그래서 왜 마트가 보면 그 뭐 초록색 청포도랑 뭐 되게 진한 색깔 포도 해가지고 투명한 플라스틱 그 어 얇은 그 박스에 포도 이렇게 쫙 있으면 칠레산 이런거 한 얼마나 하나요. 한 4, 5,000원 5, 6,000원이면 사죠. 뭐 조금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순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싸게 와인이나 포도를 예 구입해서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관세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쌌죠. 결국에 이 물건들을 수입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사오는 가격에다가 구매한 가격이죠. 플러스 들어올 때 관세 뭐 여러가지 뭐 운송비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자기의 이윤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 이걸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은 수입할 때 들어온 관세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줄어든 관세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장 원리죠. 물론 이제 악덕업자들은 관세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그대로 놔두거나 천천히 내려가지고 자기들에게는 이윤을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논의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거나 두 번째 수입 원재료 원가 절감 똑같은 얘기에요. 이거는 소비자 후생이라는 거는 소비재 우리가 수입해서 국민들이 내수 그러니까 내수 경계에서 그냥 소비하고 국내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부존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고 대부분의 원재료는 수입해다가 쓰고 있어요. 원유도 안 나죠. 원유에서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 다 뽑아쓰는데 일단 원유가 안 나고 그다음에 목재며 섬유의 그런 의류나 그런 것들의 그런 원재료가 되는 그런 것들도 거의 자원이 없어요. 저기 지하광물 같은 것들 거의 다 수입을 해서 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원재료들도 세율이 뭐 이런 일반 완성품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들어올 때 세금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면 수입했을 때 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관세 환급 제도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절차상 복잡하고 그 텀이 있잖아요. 수입해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나야만 이제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이제는 FTA가 되면 수입 원재료 자체에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가 절감이 되는 거죠. 싼 가격에 원재료를 만들. 그렇게 되면은 원재료를 싸게 수입해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원재료에 붙었던 세금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 가격을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음 이제 어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증대된다. 그런 얘기에요. 뭐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 등대, 생산 등대, 고용 등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견인체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효과를 향유하는 거가 FTA다라고 이제 어 뭐랄까 좀 큰 개념에서 그렇게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FTA의 이거 뭐 어떻게 보면 FTA의 효과잖아요. FTA의 경제적 효과인데 FTA의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복잡해요. 경제학적 측면에서 FTA의 효과를 분석을 하자면 뭐 굉장히 많은데 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책에서는 기재해놨지만 어 어 이게 뭐 뒤에 가면 좀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하지만 FTA 효과 중에 경제적 효과라고 합시다. 효과 중에 이건 뭐 정말 큰 부분이죠. 가장 큰 거지만 그거 말고 어 또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생산시설의 복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FTA를 적용하려면 자 너랑 나랑 서로 거래하는 거 무역 거래하는 거는 사게 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어떤 게 네가 만든 거고 어떤 게 내가 만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원산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FTA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둘이 양자 간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꾸 우리 둘 사이의 그런 약속에 편승해서 혜택을 보려고 나랑 그 협정을 맺은 얘가 아닌 얘네 나라 거를 막 속여가지고 이렇게 어 저기 특혜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어찌됐건 얘랑 나랑 둘이서 맺은 거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니네 나라 건지 우리나라 건지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뭐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뭐 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 안에 그 영내 영내라고 하죠. 그 나라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된 그런 물품이어야 되는 거죠. 딴 나라에서 되면 안 되죠. 그런데 FTA를 적용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건비도 비싸고 뭐 이래저래 막 세금도 놓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생산기지들 다 해외로 이전했단 말이죠. 좀 큰 데는 뭐 중국 중국도 이제는 인건비가 높아져가지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그중에 베트남 뭐 많이 갔어요. 동남아시아 쪽에 요즘 많이 나가 있고 또 인도 저기 뭐 저쪽 파키스탄 방길라치 이런 데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그 공장에서 생산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FTA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다시 공장 짓고 돌리고 하면 사람 필요하죠. 고용해야죠. 고용하면 그 사람들 월급 주죠. 그 사람들이 그 월급 가지고 또 생활하잖아요. 결국에는 고용이 증대되고 국내 소비가 진작 돼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원재료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중국산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중국이 더 싸죠. 중국이 더 싼데 중국 거를 쓰면은 기준이 충전이 안 돼요. 원산지가 한국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가격차 보다 절감되는 비용 최종 수출 가격 경쟁력이 여기서 이거 쓰는 것보다 이거 조금 더 돈 더 주고 우리나라 거 썼을 때 최종 수출되는 가격의 경쟁력이 더 있다면 당연히 업체들은 여기에서 조금 이득을 남기보다는 얘를 쓰겠죠. 이제 뒤에서 자세히 보여주실 거예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뭐 소비자 후생 증대 수입원전 원가 절감도 큰 효과 중에 하나지만 요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보면 용어 설명에 보면은 음 굉장히 뭐 좀 학교 고등학교 교제처럼 되어 있죠. 용어 설명 해가지고 뭐 예 그런 있는데 향 보면 향유 누리어 가짐 향유를 물으신 있나요? 예 뭐 그러실 순 있겠죠. 하지만 뭐로 뭐 저기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지 책에까지 이렇게 써놓은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에프티 활용을 얻는 혜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보면 어 아까 제가 와인이나 포도 같은 예를 들었는데 이제 여기는 미국산 초콜릿을 예를 들었네요. 초콜릿이 뭐 사진 보니까 허쉬 초콜릿이네요. 허쉬 미국산이죠. 근데 기존에는 초콜릿의 관세가 8%였대요. 근데 한미에프티 발효로 인해서 2015년에는 1.6% 2016년부터는 0% 관세율 적용하여 수입해서 보다 싼 가격에 우리가 허쉬 초콜릿을 사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허쉬 초콜릿이 한미에프티 발효되고 싸졌나요? 네. 저는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음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가격에 내려가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초콜릿의 관세율이 2015년에는 1.6% 2016년에는 0%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냥 관세율은 다 깎아주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에프티에 협상을 할 때 어떠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어 발효 즉시 완전 철폐 그러니까 완전 0%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아 이건 우리가 되게 민감한 품목이니까 이거는 어 좀 제외를 하자. 가장 대표적인 게 쌀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맺은 모든 협정에서 쌀은 제외에요. 네 우리나라 좀 민감하죠. 뭐 그런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국민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농산물이 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게 있고 하나는 뭐 철폐가 관세율이 인하되는 스케줄을 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어 8%에 기본 세율을 가진 게 있는데 이거를 뭐 저기 5년간 균등 철폐다 그러면 이거 8%를 5로 나눠가지고 그만큼 깎아주는 거예요. 뭐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8%를 5로 나누면 뭐 저기 1.6이죠. 그럼 1.6%씩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예 초콜릿이랑 품목을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하여간 1.6%에서 0% 내려지는 이게 여기 그 전에는 얼마였겠어요? 3.2였겠죠. 그러니까 8에서 뭐 대충 맞는 거 같아요. 저는 2012년부터 하면은 쭉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0%가 되는 거예요. 5년 균등 철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어 품목마다 협정마다 다 달라요. 이게 뭐 10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몇 년간 유지하다가 언제부터 몇 년간 균등 철폐 이런 식으로 관세인하 스케줄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찾아보는 방법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아리따움 사진이 있죠. 화장품 수출 증가 혜택 한 아세안 FTA 때문에 태국 화장품의 관세율이 30%에 달했던 거래 2015년에 6% 2016년에 3% 2017년부터는 0%로 낮아져서 태국의 화장품 수출이 늘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 지금 그 태국의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 아세안 아세안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10개 국가인데요. 화장품에 대해서 혜택을 주우고 있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 왜냐면 어 FTA라는 것 자체가 각 국가가 모든 품목을 똑같이 세율을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이거를 깎아주겠다. 나는 이걸 깎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대 그 한미 같은 거 한국이랑 미국 간의 그런 협상인 한미 FTA에서는 한국이 관세를 깎아줄 거 미국이 관세를 깎아줄 거를 서로 정화하면서 협상을 하죠. 그게 협상이에요. 이 협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10개국이잖아요. 한 아세안은 한국이랑 아세안 10개 국가와의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협정이에요. 그러면 아세안 국가별로 깎아주기로 한 품목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세율을 얼마나 해줄 건지도 깎아줄 건지도 다 다릅니다. 이거를 관세 양허라고 해요. 뭐 FTA에서는 상품 양허라고 하죠. 양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양허 허락해준다는 거죠. 뭐를 관세를 깎아주는 것을 허락하겠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아리따움 사진이 있는데 네 뭐 아리따움이 아모리 포시픽의 그 그 유통 브랜드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뭐 아이오페도 있고 뭐 마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아모리 포시픽 거거든요. 아모리 포시픽은 정말 큰 회사인 것 같아요. 화장품 회사 중에서는 아우 진짜 주식도 엄청 비싸죠. 그래서 태국으로 지금 화장품 수출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세율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혜택을 벌고 있는 거고 뭐 태국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우리나라가 화장품 잘 만드는 건 유명하죠.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본인들 중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화장품 엄청 사가죠. 이제는 뭐 홀리우드에서도 막 뭐 설화수인가요? 누가 시에나 빌러? 걔가 이렇게 화장품 봉지 들고 가는 게 찍혀가지고 뭐 우리나라 화장품 이제 미국에도 진출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화장품 우리나라 잘 만들죠. 명동 가보면 화장품 가게가 뭐 크게 아예 건물 한 통째로 쓰고 막 그러잖아요. 아예 비싸 우리나라도 비싼 화장품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중저가 브랜드인데 그 정도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품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이제 외국인 전용 층이 있어가지고 내국인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2층부터는 외국인 전용이래요. 그래서 내국인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만 이렇게 좀 보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 안내하는 사람 그 명 명찰 있죠. 거기 보면은 국가가 국기가 그려져 있어요. 중국 국기가 있고 일본 국기가 있고 그런데 그게 그 외국어가 가능한 그거를 써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보면 그 마스크 시트 같은 거 마스크 시트 같은 거를 우리 뭐 뭐 많이 사봐야 한 세네 개 사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와가지고 몇 천 장씩 사는데 몇 천 장씩 그러니 뭐 아예 전용 매장을 하고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그 나라 언어 응대가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그러는 게 당연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FTA 활용을 위한 FTA 실무란 무엇인가 근데 뭐 예 실물 범위를 정하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해요. 뭐 관련 있는 업무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 없고 범위 되게 넓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추상적으로 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FTA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 어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FTA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음 연관된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서류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 챙겨야 되는 거죠. 그게 실무자들이 해야 될 업무의 범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좀 정리를 뒤에는 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11페이지 보면은 뭐 바이오의 원자재 공급성 병행을 설득해 가지고 대미 수출 시장에서 또 다른 활로를 개척했다. 뭐 그런 예 사례가 나오죠. 중소기업 뉴스에서 2015년 7월 1일 날 발췌를 했대요. 어 한번 읽어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업체가 저기 그 그 양말 만들어 온 A라는 업체가 있는데 일본 그 일본에만 90% 이상을 수출해 가지고 일본에만 매달리다가 일본이 이제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출이 그러니까 일본이 양말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내수가 침체되니까 양말을 수입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부터 아껴야죠. 그래서 일본이 수입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 업체는 일본의 수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90% 이상은 거기 매달려 왔는데 매출이 급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그 판론을 개척하다가 미국에 있는 바이어랑 이렇게 컨택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보기에는 그래 뭐 좋지 좋지만 중국 양말 뭐 얼마나 하면 저거 해. 중국과에 비해서 너네가 비싸다는 거예요. 품질이 얼마나 차이 나냐.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중국이랑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한미 FTA가 있으니 내가 한미 FTA 적용해서 더 싼 가격이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한미 FTA를 저기 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국산 네 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원사라고 되어 있죠. 중국산 원사를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 싸니까 한미 FTA 적용을 위해서 국내산 원사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원재료 거래선도 바꾸고 그로 인해서 한미 FTA 의거한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미국으로 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을 해서 뭐 얼마요? 예 1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최소 3배 이상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대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전반적으로 FTA를 어떻게 적용하고 그런 혜택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예 어느 정도 이해 가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FTA 실무의 범위와 내용 자 우리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는 거죠. 이 실무는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TA 실무는 FTA 협상 준비를 위한 산업 구조 분석, 협상에 대한 실무 등에서부터 이미 체결된 협정물 기초 관세 혜택을 체크하고 관련된 서류 준비하는 것까지 그 분야가 넓고 당연하다. 그렇죠. 얼마나 넓겠어요. 이거 하나에 관련된 그 실무라는 것을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걸 특정하자면 여러분들이 기업체에 들어가서 그 기업이 하는 수출립 활동에 FTA를 접목해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실물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조금 국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할 순 없죠. 자 그러면 기업에 근무하는 FTA 업무 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FTA 실무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눠냐면 수출 업무 담당자랑 수입 업무 담당자랑 나눠왔어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들어야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출 업무 담당자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FTA를 적용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FTA를 적용해서 팔아야 그 나라 수입자가 관세상의 특혜를 보고 수입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 우리나라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수입해요. 그런데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상의 혜택이 있는지 그거를 관세를 좀 깎을 수 있는지 아예 안 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구비하는 과정이에요. 당연하겠죠. 자 볼게요. 수출 업무 담당자의 실무 보면 내용. FTA 협정 최후에 직수출하거나 직수출하는 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 기업은 기업의 담당자는 다음 사항들 주로 체크하고 준비하면 된다. 직수출과 간접수출은 별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직수출은 직접 수출하는 거예요. 간접수출은 간접수출은 수출은 안해요. 수출하는 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거죠. 공급.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수출이라는 게 직접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난 제조를 하지 않았어요. 제조자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그걸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접수출은요. 이런 애들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건의 제조자는 A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얘는 수출을 안해요. 수출 업무도 몰라. 단지 B라는 회사가 수출을 하는데 B라는 애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B는 A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라고 형님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업체들은 요즘은 규모가 있으면 대부분 제조와 수출을 같이 동시에 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안 그런 업체들도 많아요. 아직도 영사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상사예요. 상사. 미생 보셨죠? 미생. 안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상사예요. 상사 다른 말로는 물산,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네트워크, 회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상사는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에 파는 거예요. 파는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뭐가 주 업무냐면 거래선을 뚫는 거예요. 세계 여러 국가에. 우리나라의 물건을 구매해서 팔기도 하고 해외에 다른 물건이 있으면 거기다가 자기들의 마진을 붙여서 팔기도 하죠. 결국에는 파는 사람들인 거죠. 파는 사람들.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던 70, 80년대에는 상사는 굉장히 각광받는 직종이었고 되게 사명감도 투철했어요.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조하는 업체들은 아직 영세하고 굉장히 단계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서 해외 수출하고 이런 게 대한 지식이 전문했단 말이죠. 상사를 통해서 물건들을 많이 팔았어요. 이런 경우가 똑같아요. 요즘은 큰 상사들은 제조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물건을 파는 일에만 주역했죠. 우리나라 물건들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삼성물산. 그다음에 대우인터내셔널. 지금 이름이 바뀌었나요? 그다음에 SK네트워크. 이게 다 상사들이에요. 상사들이 제조자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점점 여기에 의존도가 낮아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굳이 내가 수출을 내가 하면 되지. 너희들한테 해서 할 거였냐. 어차피 니들 마진을 먹는 거니까 내가 직접 수출하면 그만큼 더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점점 독립을 하죠. 얘네들이 먹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상사들이. 그래서 어디에 진출하나요? 건설. 삼성물산, 레미안 이런 거 있잖아요. 물산에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상사 일만 가지고서는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하죠. 어찌됐건 그런 내용이에요. 직수출과 간접수출은. 볼게요. 그러면 수출 업무 담당자의 실무 범위의 내용이 뭐가 있냐. 1번. 우리나라의 FTA 협정 체결환황. 이건 뭐 당연하겠죠. 어디랑 FTA가 맺어져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뭐 이걸 적용해가지고 수출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죠. 아까 양말 파는 애들처럼. 일본 우리나라 FTA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진행 중에 있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일본이나 FTA가 안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는 FTA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FTA 적용 받겠다고 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미국으로 자기들이 우리 회사가 수출한단 말이죠. 미국은 돼 있나요? 그렇죠. 한미 FTA가 돼 있죠. 뭐 EU, 우리의 시험 범위인 아세안. 이렇게 세 가지의 협정을 놓고 본다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먼저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수출 제품의 HS 코드 확인 및 관세 실익 분석. 내가 수출하는 품목의 HS 코드. HS 코드가 뭐냐면 그냥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물품을 코드화 시킨 거예요. 물품을 코드화 시킨 이유는 원래는 통계상의 분류상의 목적 그런 걸로 거래되는 물건들에 대한 물품을 다 코드화를 시켰단 말이죠. 하나하나.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어 이거 참 보니까 코드화 딱 시켜놓으니까 관세에 매길 때 참 편하겠어요. 왜냐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들의 코드니까 수입되면 그 코드에 대해서 그 코드는 세율이 몇 퍼센트나 매겨놓으면 딱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같은 말이긴 해요. HS에다가 다 세금을 매겨놨어요. 그게 관세율표예요. 그래서 관세율표는 HS랑 같은 말이니까 품목번호예요. 품목번호 말 그대로 어떠한 물건의 코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에 대한 그런 거를 다 코드화를 시켜놨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간에 오해가 없고 좀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그냥 명칭으로만 한다면 그 명칭 자체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다른 무역 대상의 그런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재를 졸이고자 코드화를 시켜서 하는 게 편리한데 사실은 뭐 HS코드를 쓰면서도 각국 간에 좀 서로 상의한 해석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래서 수출되는 품목의 HS코드를 알아야지만 HS코드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뭘 조회를 하느냐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 앱태협정상에는 세율을 어떤 거를 얼마큼 깎아준지 그리고 그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원산지로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를 다 협상을 해서 맺어놨어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관세율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품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율을 얼마나 깎아줄 건지가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거를 찾아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다 HS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S코드를 알아야지만 이게 조회가 가능한 거예요. 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HS코드를 확인을 해야만 이 품목이 FTA를 적용받으면 관세가 얼마인지가 관세율이 조회가 돼요. 조회하는 건 쉬워요. 협정문에 이만큼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돼 있는 거를 요즘 다 우리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관세청 산업부 무역협회 그런데 그런 사이트에 가면 HS코드만 치면 다 조회가 돼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게 편하게 돼 있지만 정작 HS코드를 모르면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HS코드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HS코드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조회를 했을 때 뭐 어떤 품목에 저기 몰라 할까요 뭐 3901에 20이라는 HS코드가 있다고 합시다. 이 HS코드의 구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6단위로 해가지고 조회를 해봤더니 원래는 8%인데 앱틸 적용하니까 0%로 떨어지더라. 미국이에요. 미국이 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아 그러면 앱틸 적용하면 이만큼의 실익이 있구나. 이거는 앱틸 적용을 하는 게 이익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원래 0%거나 아니면 8%였는데 아 이건 좀 민감하니까 뭐 나중에는 깎아준다 뭐 2000 뭐 20년부터 깎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면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관세상에 혜택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뒤에 가면 미국 부분은 조금 시리기가 없어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해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8에서 0%로 떨어진단 말이죠. 아 그러면은 이거는 해야 된다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느냐 이게 원산지 기준이에요. 이거 기준도 조회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준을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이거를 우리는 아 이런 실무상 용어로 원산지 판정이라고 해요.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아닌지 판정한다. 자 그래서 원산지 기준을 보고 판정한 결과 기준 다 충족해서 한국산이 됐어요. 그러면 FTA 원산지를 증명한다. 이게 한국산이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증명서의 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원산증명서를 발행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왜 한국산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서류를 보관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볼게요. 관련 서류 보관하고 그럼 원산지 인증술자 획득 및 사후관리 이런 거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지 인증술자를 취득을 하면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 저기 출원부 담당자의 실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아까 그 만화에서도 나왔죠. 뭐 자네는 뭐 인증인지 뭔지 취득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게 이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나 봐요. 네 자 그러면은 10분간 쉬었다가 수입 업무 담당자의 FTA 실무 범위와 내용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